네, 펫지 말고 펫지 말아주세요. 순서대로 그냥 서서 달아주세요. 펫지 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이 펫지를 닮으러 해서 장르의 직군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. 상론장님 받으실 때 받아들였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세 분 장론이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무실을 감사합니다. 이제 삶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니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도릴 수 있는 그 삶이 토대가 되어지게 구하주시옵소서.